오전부터 모든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동해에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분석한 미국의 액트지요사의 고문이죠. 아우레오 박사가 기자회견 열었는데 석유와 가스 존재를 암시하는 모든 재반 요소를 갖췄다. 탐사 시추 성공률 20%에 대해서도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의미한다라고 긍정적인 얘기를 평가를 전하면서도 경제성이 높은 탄화수소의 특징은 찾지 못해 리스크도 있다. 이 부분도 설명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알아듣기도 좀 어렵고 많은 분들의 관심은 모였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하고 이럴 수 있는 수준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국민들 눈높이 입장에서 들으셨을 때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그냥 액면 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지질학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뭐 유망구조가 있고 또 트랩에 걸려서 잘하면 나올 확률이 20% 된다라는 것이고 또 자기가 가이아나 리자 광구를 직접 탐사를 했던 경험으로 비출 때 지금 여기가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8광구인가요? 8광구 6의 1광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광구 이름이 상당히 익숙해요. 왜냐하면 90년대 말 200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 천연가스가 발견됐을 때도 바로 그 지역에 있는데 이 지역이 그 지역이에요. 제가 사실 과문에서 일일이 확인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지금은 그런 어떤 지질을 분석하고 또 탐지하는 기술이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가능성이 가능성이라는 표현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 자체가 사실 2단계에서 대통령께서 참전하면서 이 자체가 정치적 이슈로 된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국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가능성이 있으면 탐사해보고 확인해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이제 어제 오늘 탐사를 시작한 일이 아니고 2007년부터 이 지역에 대한 해저 유전 가능성을 탐사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께서 물리탐사 결과가 상당한 정도의 가능성을 시사한다고는 하나 오늘 그 아브레오 박사가 얘기를 했듯이 그 단계에서 이거를 국정브리핑으로 말씀하실 내용이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치게 자원 개발을 정치화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고요. 오늘 그 아브레오 박사 기자회견 중에 제가 좀 귀담아 들었던 거는 20%의 가능성은 거꾸로 80%의 실패 확률을 의미한다. 그 리스크가 여전히 상당히 있다. 그러나 어쨌든 보통 유전 개발의 지질 탐사 단계에서 20% 정도의 부존 가능성이 나온 거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은 시출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이미 그 이전 정보부터 해오던 일이기 때문에 국무위원회에서 시출 계획을 승인하고 내년쯤 시출을 하고 그 시출 결과 유의미한 어떤 부전이 확인됐을 때 그리고 이걸 상업 개발했을 때 상당한 경제성이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좀 있었을 때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번에 국무위원회에서 시출 계획 승인은 산자부 정도에서 발표하는 게 제가 보기에는 합당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리스크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 보니까 갑자기 지질탐사업체의 대표까지 소환돼서 국내에 와서 국내 여론을 설득하는 기자회견을 해야 된 게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게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다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어쨌든 그런 자원의 부존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나 그런 것까지 다 부정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거를 너무 폭죽을 일찍 터뜨리려고 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지금 김태진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여기 또 하나 제기된 논란이 원래 지금 아까도 2007년부터 얘기하셨는데 우드사이드라고 호주의 세계적인 석유개발회사가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심해탐사를 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난해 철수를 하면서 보고서에 장례성이 없다 이렇게 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실 논란이 더 커졌거든요. 김태진님이 그럼 딴 회사는 왜 포기했을까요? 라고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해명이 우드사이드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에너지 기업과 합병을 하면서 기존 사업에 대해서 재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다 철수가 그리고 이 조기 철수로 인해서 탐사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라고 해명하는 기자회견에서 해명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은 있다 없다의 문제보다는 경제성이 있냐가 사실 관건이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다면 이 기자회견으로 이런 의혹들이나 논란들이 해소가 됐다고 보시나요? 해소가 지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액트지호의 고문이라는 사람이 막 상당히 핑크빛 전망을 내놓으면서 결론으로는 뭐라고 하냐면 중요한 거는 올 겨울에 시출을 해서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도 아니에요. 원래 석유나 천연케스 탐사가 그러하거든요. 그래서 가이아나 같은 경우도 16%였는데 자기네들이 실제로 시출해보니까는 상당히 의미 있는 양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우드사이드사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가 마치도 여기 있는데 왜 딴지를 걸어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부라면 어떻게 반응을 해야 맞느냐 하면 우드사이드가 그렇게 했다라고 사실을 확인을 하면서 지금 액트지호가 그렇게 판독을 했는데 이미 다른 회사와 크로스체크를 했다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크로스체크를 해서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이라든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게 왜 그럼 이런 반응이 나오느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을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안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처럼 관료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고 침착하게라는 표현을 이미 썼잖아요. 정말 차분하고 침착하게 올 겨울부터 이제 노르웨이의 시드릴사에 의해서 시추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년 봄에는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할 거고요. 제가 우드사이드를 폄훼하는 건 아니고 바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 때문에 과거 자료를 찾아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천연가스가 확인되고 발견될 때도 우드사이드가 가망성이 없다. 그러다가 그 언저리에서 2년 있다가 발견이 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드사이드는 큰 회사니까 맞고 액트지오는 작은 회사니까 틀리고 이런 식의 단순 논리가 아니라 우드사이드가 아무리 회사를 조정하는 과정이라도 그만두고 나갔다면 자기네들은 가능성을 낮게 본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것까지도 포함해서 정부가 나랏돈을 쓰는 일이니까 좀 더 이런 면에서 치밀하게 검토하고 돌다리를 두들겨보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자기네들이 무슨 액트지오 무슨 대변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상당히 우선 정부가 이런 부분에서 국민적 합의라든지 또는 그거에 대해서 고개가 끄떡여지는 대안으로 이렇게 나가야지 이걸 마치도 일단 이렇게 해서 발견되면 대박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관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저는 시출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고 또 상당한 전문성을 가지고 매출도 굉장히 큰 그런 세계적인 기업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액트지오는 신생업체고 이 아브레오브라는 분의 그런 어떤 명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규모에 대한 논란도 좀 있었어요. 실제 휴스턴에 본사가 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가정집이더라.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 얘기가 나왔는데 전 세계에 흩어져서 재택근무를 한다. 자기 팀들은 또 그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규모나 업력만 가지고 단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우드사이드라는 회사가 오랜 기간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탐사를 하다가 더 이상의 가망성이 없다고 중단하고 나갔는데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소상하게 국민들한테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단지 그 회사가 인수합병 때문에 제대로 심도 있게 탐사 결과를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빨리 손 털고 나갔다. 이렇게 설명할. 그러면 그런 회사한테 돈을 쓰고 일을 의뢰했다는 거는 그건 그대로 좀 문제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런 설명으로만으로는 국민들 설득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액트지오라는 회사를 폄훼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만 이게 이제 심해 자원 탐사라는 게 상당한 전문성을 요구하고 실패 위험성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한 업체에다가 일방적으로 맡기기보다는 국내 업체들도 있고 다른 해외 업체들도 있고 이렇게 좀 분산적으로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경우들이 많다 그래요. 너무 액트지오라는 회사에게 전적으로 이걸 맡기고 신뢰를 하다가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분산적인 프로젝트 수행도 이후에 생각해봐야 될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고요. 어쨌든 오늘 그 기업의 고문이 들어와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상당한 감황성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시추 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일단 이 계획은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다만 이게 이제 국민들이 자원 개발이나 자원 탐사에 대해서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자원 개발 사업하느라고 여러 나라들에서 회사 사들이고 했다가 그게 다 이제 공수표가 됐던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굉장히 부정적 인상이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때문에 또 그런 부정적 인상을 줬던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 예를 들면 석유공사라든지 때문에 정부에서는 국민들한테 이런 정책 추진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성의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이고 이게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논란이 더 커졌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어떻게 보면 좀 차분하게 진행돼야 될 우리의 미래를 위한 먹거리를 위한 사실은 사업 중에 하나인 건데 이번 발표 놓고도 사실 대통령이 직접 국정브리핑 첫 국정브리핑에 나선 것 때문에 더 주목도가 높았고 논란도 사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두 분도 지적하셨다시피.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주무부서죠. 폐식 논란이 일고 있더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브리핑 8분 전에 대통령실에서 출입기자들한테 공지를 했고 산업부 대변인실도 제대로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산업부 관계자가 경향신문에 대변인실만 몰랐던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던데 이 해명 어떻게 보시나요? 하여튼 산업부가 말이에요. 지난 정권 때도 그랬고 이번 정권에 들어와서 결국은 이제 뭐라 그럴까 거의 그냥 두들겨 맞는 지난 정권 때는 탈원전이라든지 또 대부원전 지원 의혹과 관련해서 얼마나 두들겨 맞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이제 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또 그 전에 부산 엑스포도 산업부가 주체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되면 일을 잘하는 건지 한 번 고개가 갸우뚱해지는 데다가 일단 이런 어떤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리고 그런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대응도 제대로 지금 못하다 보니까 계속 연실 이제 산업부가 완전히 두들겨 맞는 대상처럼 됐는데 아무튼 이 단계에서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과거에 박 대통령이 울산에서 원유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고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없었던 것으로 판명이 된 그런 아픈 기억에 더해서 대통령 지지도가 낮으니까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가만 뻥튀게 한 거 아니어서부터 시작해서 또 야당에서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액트지오 회사가 가정집이었는데 해가면서 별 얘기가 다 나오는 상황인데 아무튼 산업부 대변인실에서도 제대로 몰랐다라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비로 지금 추진할 사업이 아니고 이렇게 된 마당에 이왕이면 야당에게도 설명을 하고 또 국민들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계획이 이렇게 치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이 20%이기 때문에 여전히 실패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능성이 높은데 막상 그 유망구조라는 데를 가봤더니 CO2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리스크가 높을수록 오히려 더 많이 설명하면서 리스크를 좀 분산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이 액트지오 고문의 말에 고무돼가지고 아 여기는 반드시 나온다라는 확신을 갖고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그냥 극비리에 이런 상황 때문에 또 비난을 받는 그런 결과도 나오는데 이 정치라는 색깔을 몽땅 빼게 되면 결국은 이럴 가능성이 있고 또 21세기에 들어서 심해 탐사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그 언저리에서 천연가스도 나와가지고 우리가 그거를 사용했던 그런 또 경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아무튼 돈을 들여서 시출을 해보는 것이 맞다. 그런데 이제 이거 자체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의 브리핑 그다음에 산업부 패싱이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문제제기가 들어오잖아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시추가 됐든 탐사가 됐든 야당이 할 역할은 이것을 그냥 정치 공방으로만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예산이 투입되거나 아니면 지금 이 과정에서 정책 조율이 안 되거나 하는 부분은 야권이 그러라고 있는 거니까 따끔하게 지적을 하면서 되도록이면 석유가 나오는 방향으로 힘을 좀 합쳐야 되겠죠. 글쎄요. 산업부 패싱까지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두르다 보니까 일어난 일이 아닌가 싶고요. 그만큼 이게 조금 설립었다는 느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단계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굳이 국정 브리핑을 안 해도 되는 사안이었다고 보고 그런데 현 정부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렵잖아요. 총선 한마디로 폭망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국정 지지율 거의 바닥까지 떨어져서 뭔가 국정 동력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다가 이렇게 되면 여당조차도 임기초와는 다르게 대통령실의 의중대로 컨트롤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뭔가 반전이 필요하고 국면 전환이 필요하고 분위기 쇄신이 필요한데 그거는 사실은 저는 지금 의제가 이미 돼 있는 그리고 대통령이 답해야 될 그리고 대통령이 마땅히 책임 있게 수행해야 될 그런 영역에서 찾아야지 새로운 뭔가를 꺼내들어서 깜짝쇼하듯이 한다 그래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국정 브리핑 1호라고 해서 이걸 발표를 했는데 그럼 앞으로도 2호, 3호 예정이 돼 있지 않겠습니까? 2호, 3호는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고 실제 지금 민생이나 대한민국의 경제나 국정운영에서 중요한 과제들이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뉴스에도 나왔던 그런 의료대란 아직도 해소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급기야 국내 병원들이 특히 서울대병원 같은 국내 최고 수준의 병원이 휴진, 집단 휴진까지 들어가는 마당에 환자들의 불안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 중에 한 차례 이 말씀을 하셨지만 역효과가 났어요. 오히려 정당선만 강변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을 조금 더 해소하지 못하고 오히려 선거에는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건지 국민들을 안심시키면서 또 당사자 집단과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대안을 마련할지 이걸 가지고 하시든가 아니면 국민연금 21대 국회 막판에 개혁 문제를 둘러싸고 모수개혁이니 구조개혁이니 이런저런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국민연금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지잖아요. 국가적으로. 그에 대해서 확실하게 21대 국회에서 정부는 이렇게 하겠다. 현 정부에서 구조개혁을 얘기했다면 그러면 구조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아니 뭐다 정부 아니 뭐다 이걸 내놓고서 야당과 대화하고 국민을 설득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도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국정브리핑을 했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이거 사실 좀 뜬금없었어요. 뜬금없었고 그렇다고 당장 내일 모레 거기서 석유가 나와서 대한민국이 정말 산유국으로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어떤 확실한 전망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가능성만 가지고서 그걸 발표하는 과정에서 서두르다 보니까 이렇게 주무부처 패싱 얘기도 나오고 손발이 안 맞는 엇박자 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